정말 아니예요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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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 제가 5년 전에 마이크 스웨거를 봤는데 이젠 마이크 스웨거가 저를 보고 있네요 모르겠어 선생님이 물었진 어디서 빌어먹겠어 2년이 지나다 폐 많은 협찬을 따네 쇼미에 쓰고 나간 그 모장 2500원 Hey hey just wait my first payday 내 꿈에서는 제이의 누가 돼보자며 제이의 미안하는 후에 제이래 또 제이래의 시가 됐길 지금은 내 브라더의 이름처럼 I just do it 내 대엔의 보물은 모기야 날 보려는 길이네 목은 많은데 래퍼들은 다의 슈워비야 이건 그냥 내 초기인데 불가능할 걸 초기완 키가 작지만 존재감이 거의 포로리야 Swann 날 영입해 내 군 입대를 벌써부터 얘기한다면 That is so funny man 더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해 그럼 시간도 더 필요해 내 성공 덕에 전혀 코일 없는 내 불알 친구는 졸지의 매니저 hey I just do it bro I just do it bro 생각이 없다 보니 미리 큰 그림은 못 그리고 대신 성공의 여부를 결정 지을 수 있는 건 너에게 깎아 놓은 연필이라도 인형 거두요 내가 부를 수 있는 새로운 swag 요즘은 시비를 거는 놈들이 생겼네 엄마가 악플을 볼 때 난 괜히 걱정해 근데 엄마는 말해 아들 진짜 유명해졌네 bitch I don't care 그저 lolololololol 스물두 살인데 모두 오빠 형 형 형 형 형 비결이라면 쓸데없는 말이 없지 근데 다른 래퍼들은 이제 할 말이 없지 다른 래퍼들은 할 말이 없지 우리 근데 참 말이 컸지 여기 해시스윙 길거리에서부터 이젠 여기저기야 피처링 yo 그는 루키중에 꼭 꼭대기 나중에 정상이 올라 꼭 꼭 되길 yo check it out coming soon 다음 시리즈도 우리 끊임없이 burning 중 boom y'all c'mon